7월 31일 법률방송 노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주 구글과 애플의 30% 앱 수수료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글과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 집단 신고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그제 전해드렸는데 미국에선 이미 지난해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법률방송이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미국 로펌 하겐스 범한 측으로부터 받은 애플을 상대로 한 소장입니다. 피고는 아이폰 디자이너, 생산자, 유통업체이자 앱스토어 소유자 및 운영자인 애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의 30%를 앱 수수료로 책정한 애플 정책이 부당하다며 애플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입니다. 원고는 아기들 이름을 지어주는 앱을 개발한 개발자와 농구 코칭 앱을 만든 회사 일단 이렇게 두 곳입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결국은 쟁점은 분명하죠. 과연 애플이 자기네 애플 스토어에서만 앱을 판매하고 구매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30% 커미션을 받고 연회원비를 부과를 하는데 이 개발자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애플 스토어에서만 팔게 하는 것. 넘버원. 이게 쟁점이고. 법률 방송이 입수한 총 80쪽짜리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관련 사실로 애플을 미국 시장에서의 iOS 앱과 인앱 서비스 독점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iOS 앱의 독점적 판매자로 행동하며 높은 진입장벽을 치고 앱장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소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데에서 앱을 팔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런 데에서는 이런 연회비도 없을 수도 있고 커미션도 없을 수 있는데 애플에서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iOS 시스템을 통하는 애플 전화기나 스마트폰에서 앱을 팔려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그게 현재 개발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소장은 크게 세 가지 논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우선 애플이 iOS 기반 스마트폰인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자들은 아무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애플이 iOS 앱 시장에서의 앱 판매에 대한 모든 잠재적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문을 쾅 닫아버림으로써 독점적 권력을 획득했다고 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소장은 이어 애플이 앱 시장에서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해 일괄적으로 앱 매출의 30%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장 지배력이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판매해야 하는 개발자들에게 11년 동안이나 앱 매출의 30%라는 초경쟁적인 수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그러면서 독점적 지위에 따른 과도한 앱 수수료 부과가 앱 개발자들의 의욕 저하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지나치게 과도한 30% 앱 수수료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앱 개발자들의 앱 개발을 위한 노력과 시간,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있고 아무리 계산해도 이에 타산이 맞지 않아 결국 앱 개발과 판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관건은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앱 수수료를 챙기고 이로 인해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원고들의 이같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입니다. 만일 이 판결이 개발자들 혹은 소비자들까지 포함해서 애플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애플로서는 이제까지 부과했던 모든 커미션들을 소비자들 혹은 개발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후로는 자기들의 애플스토어에서만 앱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이러한 비즈니스 관행을 폐기하고 다른 제3의 제4의 애플스토어와 같은 앱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앱을 허락을 용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과도한 앱 수수료에 대한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의회 하원과 연방거래위원회, 법무부도 애플과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폐쇄된 정원으로 불리는 애플과 구글의 앱장터 독점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IT 빅4 기업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들이 현지 시각으로 29일 사상 최초로 한꺼번에 미의회 하원 청문회에 소환됐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떤 청문회였나요? 네, 이거는 이제 29일에 열린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이고요. 지난해 6월부터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왔는데 그 조사의 일환으로 법사위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4개 업체가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남용해서 경쟁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술을 탈취하고 인력, 정보 이런 것들을 빼오면 또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광고 비용을 지출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어떤 그런 시장 지배력, 시장 지배적 지위에 남용을 했다. 이런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법률 방송에서도 이번 주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애플 앱 수수료가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죠? 그렇죠. 지금 애플 앱 스토어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한테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율이 지금 무려 30%에 이른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독점적 지위를 애플이 남용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그 앱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앱 스토어를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플 측에서 정한 30%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애플을 비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애플의 CEO인 팀쿡은 이제 과도한 수수료 수치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이 앱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실상을 들여다보면 500개의 앱으로 시작된 이 앱 스토어가 지금 170만 개의 앱이 앱 스토어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과도하고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그런 앱들이 등록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목표는 최고이지 최대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하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도 애플처럼 게임의 매출 30%를 일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구글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법사위 위원장인 데이비드 시실린 위원장은 구글이 인터넷 진입 관문이 되면서 관문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 기업을 짓밟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그런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구글 CEO인 피차인은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가 오히려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애플의 앱 스토어와 그 다음에 애플의 iOS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안드로이드는 더 소비자와 개발자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운영 체제다. 이런 점을 이제 들어서 청문회장에서 자신들이 결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빅4 CEO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긴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뭐 CEO들이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이제 시실린 법사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 4개 기업이 모두 독점 기업임이 드러났다. 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 그 결과 이렇게 독점적인 그런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분할해야 된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4개의 IT 공룡 업체의 CEO들의 청문회의 해명이 법사위 위원들에게 그다지 먹혀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IT 공룡들 독점 관련해서 우선 구글이랑 애플 상대로 30% 앱 수수료에 대해서 곧 공정위 집단 신고가 제기될 예정인데 전망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앱 개발자들을 대리해서 이제 이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집단 신고가 지금 접수될 예정이라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앱 개발자들이 앱 스토어를 이용을 하려면 그 이제 애플 쪽에서 제시하는 30% 수수료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앱 스토어를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30% 수수료에 동의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대단히 불공정한 약관이다. 따라서 무효다. 뭐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을 해보면 받아들여질까요? 어떨까요? 좀 어려운 지점이긴 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009년도에 공정위가 퀄컴에 대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거의 뭐 한 2,7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 그리고 시정명령을 내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과연 그러한 케이스에 이제 좀 비추어 볼 때 이번 애플의 경우도 어쩌면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내지는 불공정 거래가 인정될 소지가 전혀 없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가 귀추를 주목하고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퀄컴 소송 진행한 변호사가 이번 구글, 애플 상대도 집단신고도 같은 변호사가 된다고 하는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관련 보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30% 앱 수수료 문제 그동안 8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공정위 집단신고가 예고된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30% 앱 수수료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한국게임마켓 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에픽게임즈사의 배틀로얄식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앱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스토어에 나왔네,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언제 나왔냐, 이제야 나온다고, 와 에픽게임즈 인성, 스토어에 나올 거면 진작에 나올 것이지, 같은 조롱성 댓글들이 눈에 띕니다. 에픽게임즈사는 30% 앱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지난 2018년 8월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수수료 30%는 결제 처리, 고객 서비스 등 실제 플랫폼 서비스를 고려할 때 과하다,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1억 2천 5백만 명의 게임 내 구매 매출로만 1조 6천억 원을 벌어들인 히트작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구글의 30% 앱 수수료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든 건데 2년도 안 돼 에픽게임즈사는 100기를 들고 투항했습니다. 지난 4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포트나이트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애초 결정을 번복한 겁니다. 18개월 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게임 콘텐츠를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입점 개발사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체감하게 됐다는 것이 에픽게임즈사의 성명서 내용입니다. 에픽게임즈는 그러면서 구글이 조속히 자사 상거래 정책을 변경해 모든 개발자가 자유롭게 게임을 서비스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구글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한국게임학회 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안드로이드폰 앱장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의 힘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는 지난 3월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30% 앱 수수료를 문제삼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정현 회장은 앱 수수료 문제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체계가 과거에 PC 온라인 게임에서는 퍼블리셜 개발사가 대략 7대 3 정도로 수익을 대입을 했는데 모바일 게임이 오면 플랫폼이 먼저 30%를 떼고 그 다음에 퍼블리셔가 나머지 70%에서 절반을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를 개발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토틀 매출을 해서 개발사가 가져가는 비중은 20% 전후밖에 안 돼요. 그게 이 모바일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에요. 여기에 이미 레드오션의 정글이 되어버린 게임 시장이 30% 앱 수수료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업체들이 수수료라도 좀 깎아달라고 절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플랫폼사들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현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레드오션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더 이런 이슈가 불거지는 거예요. 해결책에 대해 위정현 회장인 구글과 애플이 스스로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결자 해지 차원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스로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에 모바일 게임에서 통신사 한국의 통신사들이 했던 결제 방식에 비하면 훨씬 공정해요. 그래서 그때는 과거는 얘네들은 수수료로 매출의 30%만 받으면 끝나는데 과거에는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심지어 매출의 90%를 뜯어간 적도 있어요. 법조계 수수료에 인하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 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실태 조사를 한 뒤 수수료나 정보 독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을 제정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점 피해자 신문이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나옵니다.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 3급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수법, 범행전후행동 등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장을 발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와 너의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7월 31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